중장년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더 멋진 인생을 위해 힘찬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 정춘을 노래하는 버스킹 공연단을 소개합니다. 제주 시내의 한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떤 공연을 하실지 궁금하시죠? 지나가는 분들도 관심을 보이는데요.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여러분 누구신가요? 저희들은 JBC 버스킹 공연단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곧 무대다. 노래하는 중장년들이 모인 버스킹 공연단. 도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길거리 공연도 하고요. 재능 기부 공연까지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동해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노래합니다. 그 덕에 지나가는 어머님들 걸음 멈추고 추맛방 거하게 추셨어요. 중장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 지금 중장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흔히들 베이비부모라고 하죠. 50, 60 중장년들에게 퇴직이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이음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면접과 교육을 거쳐 선정된 2018 이음일자리 사업단. 프로의식을 뽐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춘을 노래하는 이음일자리 버스킹 공연단. 두 번째 무대 감귤밭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 무대. 악기 대신 전정가위 들고 농부로 펀백 홈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노래를 들으시네요. 그렇죠. 버스킹 부부 공연단인 베일수 씨와 김영주 씨 부부 6년차 농부예요. 전주로 내려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초보죠. 원래 농사질 계획으로 제주에 온 건 아니었는데 아는 분이 또 이게 감귀농사가 제일 편하고 쉽다고 해서 선택을 해봤었어요. 잘못된 정보를. 막상 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네요. 농사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런데 두 분 어떻게 제주로 오게 되셨을까요? 초보농부 베일수 씨는 6년 전에 저축은행 부장님이었어요. 남부러울 건 없어 보였지만 정작 마음은 고달프기만 했다는데요. 그때 스킨스쿠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로 내려오게 됐죠. 기왕이면 직장에서 최고가 돼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난 내 갈 길은 아직 남았다 생각을 했는데 문득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게 이제 내가 여기서 물러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30년 가까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연구 없는 제주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부부. 이곳에서 하나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만났습니다. 부인 형주 씨의 권유로 함께 음악을 하며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했는데요. 기장에서 이렇게 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직위도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장 낮은 사람 노릇을 해야 아 이게 주변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부터 계급장 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지던지 맞아요. 부장님이셨죠. 뭐지? 꽃바람 여인? 좋잖아. 글쎄요. 그건 좀 할만할 것 같아. 연수 한번 해보자고. 이상한 부분 있잖아. 아 아 아 아 하고 나오는데 난 그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조금 잘 적응이 안 돼. 그 소리야. 그 트로트는 내가 좀 지진한가 봐. 그래도 참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마음이 편안해 보이시고. 올 들어서 같이 버스킹도 하고 이런 이음 일자리에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활동적이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지는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붙어있는 두 분인데요. 역시나 연습실에서도 사이가 좋습니다. 지금 여름 맞죠? 두 분을 보니까 봄이에요. 봄.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행복과 그 일을 동반자와 함께하는 행복까지. 정말 부럽네요. 부부가 함께하니까 더 보기 좋아요. 네. 특히나 부부 사이 뭐 칼로 벨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의 팀워크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각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채워주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부부 공연단입니다. 버스킹을 하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교감이 많이 생겨서 그다음에 또 그런 데 시간 선물을 많이 해야 돼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좋은 부부는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여기 쳐다봐요. 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냥 그전같이 혼자 노래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마음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조금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친적인 부담이 조금 있는데 저는 잘 못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바쁜 것도 좋고. 두 분의 행복이 울려 퍼지네요. 진짜 좋아 보여요. 이제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 오늘은 재능 기부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하시니까 얼굴 표정도 밝으시죠? 행복 전도사들이시네요. 덕분에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시네요. 노래의 힘은 역시 대단합니다. 외부에서 봉사자분들도 오셔서 활력을 주시는 어른들한테 활력을 많이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공연, 즐거운 공연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의 버스킹 공연단과 함께 즐겨요. 신나는 공연, 즐거운 공연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의 버스킹 공연단과 함께 즐겨요. 할머니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기다리는. 끌어오르는 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죠. 버스킹 공연단의 음악은 어르신들도 춤추게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이 순간. 이게 바로 버스킹 공연단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들이 전하는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어르신들이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즐거워하셔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오며 쌓아올린 삶의 희노애락으로 중장년들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중장년들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